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 가수는 나하고 관객은 너 하나 화려한 막이 이제 곧 올라가기 전에 그저 몇 가지만 주의해줘야 그저 몇 가지만 주의해줘야 그저 몇 가지만 주의해줘야 그저 몇 가지만 주의해줘야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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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Cincinnati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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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언제였던 건지 기억나지 않아 자꾸 내 머리가 너로 어지럽던 시작 한두 번씩 떠오르던 생각 자꾸 늘어가서 조금 당황스러워 우리 마음 별일이 아닐 수 있다고 사소한 마음이라고 내가 내게 자꾸 말을 하는 게 어색한 걸 그런데도 많이 나아야되지 않아 생각해보니까 지금 그러지마 내가 고기고 다니지마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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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요리하는거죠? 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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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후에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 이쁘게 오징어 이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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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